부영화 김지영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잘 있었지? 기존의 아들, 딸들은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영상을 켜자마자 지금 눈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올 거냐면 무슨 영어공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첫 번째 뭐가 들어온다? 저 옷이 뭐야? 이게 들어오겠지, 그치? 어, 저거 무슨 뭐지? 마이채 색깔이야? 이런 색깔에 마이채는 없죠, 근데? 뭐야,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올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저 선생님 또 머리가 절반이 점점 또 사라지시기 시작하네? 뭐 이런 게 들어오겠죠. 아, 근데 이 옷을 입고 찍는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바로 최근에 봤었던 수능 그 수능장에 나의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영어로 막 샬라샬라 했던 인사 영상에 이 옷을 입고 차에서 이렇게 막 영어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 그 느낌을 좀 더 다시 살려서 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마무리 그렇게 했으니까 출발, 이제 뭐 할 출발 신호가 왔냐면 영어공부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될 출발 신호가 떨어졌어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뭐 이제 거의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어, 그래서 입었어요. 별 이유는 없어요. 똑같이 끝난 것만큼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자, 각설하고 영어공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뭘 해드릴 거냐면 추상적으로 그냥 화이팅? 화이팅? 요즘에 뭐 단악가상이 좀 유명하던데 오이시구나 레 화이트? 다르사입니다. 다르사입니다. 아니, 위에 왜 나오는 거야? 어쨌든 그냥 우리 화이팅 하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자, 이거야. 굉장히 지금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이게 도대체 영어공부를 해야 될 건 알겠는데 뭐 고3 되는 친구들이건 N수 분들이건 작년과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알겠는데 뭘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싶어서 분야별로 제가 좀 제 경험에 빗대어서 난 이랬다.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를 추천사항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단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해석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릴끼는? 어, 여러분들 잘 틀리는 유형별 문제 문풀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듣기는 또 어떻게 할까? 특히 최근 수능에서 듣기가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이걸 가지고선 제가 실질적 얘기를 좀 해드리기 시작할 건데 먼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좀 나눌 거예요. 듣기에는 좀 번외편? 따로 좀 빼고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뭐를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단순 해석력이지 그러니까 이해를 위한 거죠. 이해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 이해 측면에서의 공부고요. 그리고 그릴끼랑 유형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단순 해석력이 아니고 문제 해결력에 관련된 거예요. 됐지요? 해결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해 이해 영역이고 얘는 해결을 위한 거 자 음 쉬운 얘기부터 할게 단어 너네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이 옷 입었나? 이제 슬슬 더워지네. 괜히 선택했네. 너네 단어 어떻게 할래?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한 두 가지가 떠오르네? 하루에 몇 개 해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거지 뭐 우리의 수건이죠.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제가 그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되는지를 제가 어떻게 정해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외워야 되는지 모르죠. 어떻게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영상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기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제가 했던 걸 한번 얘기해 볼게. 저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하루에 뭐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막 뭐 이렇게 하는 학원도 있는데 저는 기본 최소 하루 50개를 얘기해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얘 하 내가 말하는 건 하루에 50개를 외우라는 건 너네들 뭐 가지고 있는 단어장 데이 1 뭐 데이 2 데이 3 해가지고 뭐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너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얘기해봐. 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개 100개를 외운다고 치자. 너 그거 진짜 50개 100개 맞아? 아니 우리 솔직해지자니까 데이 1과 데이 2에는 아는 단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단어가 50개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게 무슨 50개야. 너네 솔직히 얘기하면 단어 처음에 외울 때 아는 단어까지 포함을 초반에 치키다가 나중에 데이 한 60점 가면은 이제 버거워지지. 얘들아 양심에 손을 얹고 50개는 어 애매하거나 또는 아예 모르는 50개가 돼야 돼. 아는 거는 배제시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50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초벌 작업을 빨리 먼저 해놓으세요. 즉 다시 말하면 단어장에 한 권을 대상으로 O 세모 아니면 물음표 이거 체크 작업을 하는 거야. 아 뭐 단어장을 뭐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건 제가 어떻게 또 많잖아. 솔직히 뭐 능흘복하 능흘복하 어음현 이런 것도 있고 원흥 많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원흥 많으서 수능 인연현 뭐 이런 거 다 네가 알아서 하시고 근데 시중에 있는 단어장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차피 중요한 단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수능 수준에 맞는 단어장 그냥 선택하세요. 아니면 그보다 낮은 거 필요하면 그거 선택하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하루 날 잡으셔서 하루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한 두 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단어 쭉 훑어보면서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애매한 단어 빨리 작업 먼저 해놓으시라고 표시해놓으시라고 그리고 애매하고 모르는 거를 오십 개를 해야지 얘들아 그렇지 듣고 보니 당연한데 안 당연하게 하고 있지 않니 너네 지금 꼭 요거는 꼭 지켜주십시다 열정 열정이 솟아올라 아니 더워서 그런 거야 자꾸 물 벗기냐 됐지? 단어는 최소 제가 볼 때는 오십 갠데 이후에 해보고 결정하세요 해보고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세요 아 오십 개 했더니 충분하다 아 그러면 그거 하시고 더 할 수 있다 더 하시고 이렇게 가야지 무슨 뭐 제가 일률적으로 박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몇 개씩 됐지요? 자 그럼 하나 더 어 이것도 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쓸까? 음 일주일의 단위를 놓고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 위주로 좀 하시고 진도 위주 그리고 나머지 한 이틀 정도는 복습 위주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 못 드려요 매일 꾸준히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이틀 정도는 단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그나마 좀 줄어서 복습 위주로 보는 거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요? 이거잖아 어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요 아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써서 외울까요? 보면서 외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 제 방법입니다 하루에 50개를 놓고 랜덤하게 최대한 자주 마주치는 거야 마주쳐라 마주치기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전화번호 10개를 날려드릴 거야 그 10개 외우세요 하면 너 10개 바로 막 외울 수 있니? 잘 안 돼 이게 아니 봐봐 어떤 것을 외우려고 한다는 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외우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의식적으로 외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 근데 참 이게 우리가 특이하지 너네 이런 경험은 있던 적 없니? 예를 들어 학교에 아침에 가거나 학원에 아침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어떤 비슷한 시간에 이제 집박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비슷한 시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 사람들 있지 않아? 그런 거 있지 않니? 나랑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처음에 마주칠 때는 뭐야? 하고 지나쳐 우리가 근데 이게 계속 하루 이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제 내적인 친밀감이 좀 생겨 이제 알아 그리고 서로가 알아 뭔지 알지 얘들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다고 자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야 자 제가 하루에 랜덤하게 최대한 자주 마주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어떠냐면 하루에 20번 읽기였어 그 50개의 세트를 하루 동안에 20번을 읽는 거지 그럼 얘들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 한 두 번 정도 뭐 쉬는 시간마다 한 두어 번 정도 점심시간 뭐 이제 한 번 그때 한 네 번 저녁시간 한 네 번 뭐 이렇게 쌓아놓고 뭐 집 갈 때 뭐 한 등등등등을 쌓아놓으면 20번 충분히 읽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초반에 이거 경험 먼저 한번 해봐 네가 경험해봐 초반에 한 한 일고 여덟 번 스무 번 중에서 한 일고 여덟 번 정도 한 열 번 정도 이 정도 마주치면 이제 이 단어가 좀 생긴 게 이제 익숙해져 모양이 좀 익숙해져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한 열두 번 열세번 열네번까지 가면 이제 외워지기도 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확 내께 되려면 말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 그치 아니 너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반으로 들어가잖아 얘들아 어 학교에서 처음엔 졸라 쭈뼛되지 어 뭐야 너 졸라 나대 재수 없어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조금씩 이놈은 저놈은 저놈은 저놈 여기 있는 애들의 위치들이 다 이제 눈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조금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말 한마디 거는 순간 얘와 이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해 뭐 이런 느낌처럼 단어도 한 열댓 번 보다 보면 조금씩 괜찮지만 여기다가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을 거는 것처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0번을 꽉 채우기 에다가 마지막까지 암기되지 않는 애들 암기 안 되는 것들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노트에 다 모아 놓으셔야 돼 노트에 모아 놔 그리고 의식적으로 쓰면서 외우시든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되는 그 과정도 겪으시고 웬만하면 20번 정도를 채우셔가지고 이걸 더 가깝게 느끼시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놈은 노트에 적어야 적어도 가고 써 말 걸어야지 됐지 자 요거 또 이게 또 20번을 너무 법칙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줄어들 수 있으면 더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어떻게든 외우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이 단어가 뭐 어떻게 나의 경험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경험 스토리를 쓴 적도 있고 아니면 이 단어를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재채기를 했다 그럼 재채기를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 문맥적인 방법들을 되셨죠 네 그 정도 그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어 단순 암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지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려 박아서 암기하는 느낌인 거고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알걸 들어오면 나가 들어오면 잊어버려진다고 그럼 뭐까지 동반해야 돼 얘들아 지문 공부도 동반해야 돼 지문 공부 속에서 나오는 단어도 같이 동반해야 돼 당연하지 우리가 암기 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지문 속에서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를 좀 봐야지 네 단어는 이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장 해석 얘기를 좀 할까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을 따지면 구문이에요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단순 해석력의 수준은 고2 책임지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 고2 3개년치 정도 모의고사 해석 위주로 해석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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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죽 읽어보는 거지 됐니? 어떻게 보면 너네 이 작업 3개년치 모의고사 이 작업을 하면 이걸 하는 거랑 똑같아 다 같이 공부하는 거야 뭘 분리해서 공부해 다 같이 공부해야지 영어를 어떻게 따로따로 공부하니 동시에 돌아가면서 언어적인 소양이 생기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3개년치 정도의 모의고사 프린트를 하시건 아니면 시중에 나와있는 교재를 이용하시건 제 생각엔 교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집 많잖아요 뭐 마더 흐 뭐 시리 흐흐 뭐 많잖아요 뭐 아무거나 사셔서 문제는 많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3개년치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해석 위주로 한번 점검하세요 해석 위주로 점검하라는 건 이것도 잘 되는 문장과 애매한 문장과 안 되는 문장을 체크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럼 잘 되는 문장은 어차피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애매하거나 또는 잘 안 되는 문장은 뭐 하시면 되겠어? 둘 중에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지 첫 번째는 해석지 또는 해설지 아 근데 진짜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해설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본문과 해설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 질문 게시판 보면 뒤에 해설지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야 얘들아 언어의 공부의 기본 중에 초기본이 해설지와 이렇게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디테일한 것들을 비교하는 게 기본이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또는 강의점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문제도 해설강의 많잖아요 아니 뭐 메가스터들이 있고 아니면 공영방송도 있고 뭐 활용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거 해석 위주로 해석 위주로 문제풀이는 뭐 나중으로 차치하고 근데 또 이거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거 그냥 추천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4, 5 지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석 공부 위주로 솔직히 여러분들 도표 이런 거는 그냥 냅두고 해석 위주로 되어 있는 지문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앞에 있는 뭐 18, 19, 20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하세요 단어라도 보세요 왜 그러세요? 하세요 어쨌든 이 정도 지문 해석 위주로 체크하자 해설지나 강의 이용하셔서 그 정도 저는 모의고사를 사기는 좀 너무 빡셉니다 고2 거 하기 좀 빡셉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들었네 제가 하루에 4, 5 지문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일주일 내내 하실 분들은 내내 하시고 5일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는 나와요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저는 고2 모의고사 3개는 치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빡셉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 고1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판단하시고 고2 네가 공부했었던 그 교과서 다시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봐요 깨끗한 지문 으로 해서 위주로 똑같이 공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 많이 했어요 저는 고3 올라갈 때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교과서 싹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 제 출판사가 아닌 다른 경우에 있는 것들도 좀 봤지 뭐 아무튼지 가네 이거 거의 암기 수준까지 돌려봤어요 진짜 미친듯이 돌려봤어요 선생님 근데 여러 번 반복하면 내용이 기억나잖아요 뭐 어때요 원래 언어는 내용이 기억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숙하게 내용이 기억나도 문장 위주로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지 여러분들 저는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지금 문장 해석력도 되지 않는데 고3 기출을 가신다 저는 머리끄덩이 자꾸 말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고2 책임지기예요 그리고 나서 고3 수준은 솔직히 해석 안 돼도 되는 어려운 지문들이 많아 올인원 같은 거 들어가 봐 얘들아 이게 뭔 개소리야 싶어 문장들 많아 근데 그걸 네가 구별도 하지 못하면서 이게 꼭 해야 될 건지 못해도 되는 건지 구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건 달려만 가겠다 아이 고2를 내가 왜 하라고 그러냐면 고2 지문은 거의 다 돼야 돼 다 돼야 될 문장만으로 거의 다 돼 있어 고3은 섞여 있어 안 돼도 되는 문장이 그래서 내가 최소한 고2 정도 수준은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그리고 자꾸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해보고 판단해 해보고 제가 봤을 땐 이 두 가지 정도만 되셔도 혼자 공부하시는 걸 위해서는 거의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하는 거라고 봐요 물론 요게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요 구문 또는 문장 해석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 구문 수업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저는요 구문 수업이 여러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문 수업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되게 이제 막 업법 얘기 많이 나오고 문장 쪽에서 막 사선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과연 너가 업법적 구문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오형식, 가정법 이런 업법 사항이 안 돼서 문장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업법은 뭐 내신용으로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이게 물 흐르듯이 해석이 잘 안 된다 쭉쭉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인지를 맛보기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가서 봐 보세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 부위 구문 수업은 업법적 구문 수업은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서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느낌인 거고 문법적 구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찾아가서 보셔야죠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두 부분은 진짜 진짜 그냥 단순 해석력 의미의 이해도 있지만 그냥 눈앞에 있는 걸 그냥 해석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3 수준에서 점수는 누가 좌지우지한다? 얘다 얘는 이건 점수와 직결되어 있다 왜? 고3 수준 가면 단어와 해석 수준을 넘어선 지문이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어 문장 해석이 안 되니까 구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장은 솔직히 너도 못하지만 나도 못해 시험장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 해결하는 능력을 크게 보면 그릇기 능력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이지 그릇기 능력과 문제풀이 능력은요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수업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의 수업이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학교 수업이든 아니면 학원 수업이든 인강이든 수업 필요해요 이건 저는 수업이 뭐 딱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건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자습입니다 자습이에요 자습 이거는 자 그릇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뚫어내기 그 능력이 너가 있냐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누가 좀 어느 정도 가르쳐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알고 있는 단어와 해석만으로 막 비빌 거야 그런 말이야 그게 안 된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럼 방법을 알아야지 굳이 제 수업으로 치면 올인원이야 딱이죠 또는 올인원 베이직 이거야 그 정도에요 그 정도 됐지 얘들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지 근데 지금은 당장은 연습은 아직은 신경쓰지 마시고 어떻게 할지를 좀 알아두세요 방법을 하세요 연습은 올인원 수업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야 이쯤 되면 이걸 연습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만약에 올인원 같은 수업으로 그릇기에 대한 소양을 갖췄다 그럼 저는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의 지문으로 똑같이 한번 연습해봐 라고 얘기하거든 그건 올인원 베이직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나중에 뭐 EBS 강의 활용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그 정도 느낌들 유형별 문제풀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형별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유형이에요 21번 밑줄 함축 의미 또는 어려운 주제 제목 뭐 빈칸 아니면 어휘 문제 30번 아니면 뭐 순서 잡입 이런 애들 미안하지만 그것도 수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변하지 않는 어떤 유형이 나오건 그 유형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 그거 학습을 하셔야 돼요 평가원이 이 유형을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원칙 학습하셔야 돼요 굳이 제 유형으로 얘기하면 제 유형 녹해 대놓고 그냥 V 유형 녹해요 그리고 당연히 연습하셔야죠 연습을 안 하시고 점수를 올린다는 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됐죠? 과연 이거 문제풀이도 제가 좀 높아심이 얘기하는데 자 이제 고3 됐고 또는 이제 N수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평가 문제 위주로 모의고사 그냥 위주로 미친듯이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그런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큰일 난다 너 진짜 내가 잡고 끌고 올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 좋은 문제 그 좋은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네 느낌과 감각, 필 그거 가주면 한번 풀어본다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좀 세게 얘기할게 그렇게 좋은 문제를 쓰레기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 아 그래도 일단 한번 경험이나 한번 해보죠 아니야 준비 작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귀중한 문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 글 읽기 소양이 되지 않았으면 이건 지금 막 건드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유형 위주로 가지 말고 글 읽기에 대한 연습이나 몇 번 더 하십시오 됐지요? 제가 VU형 독해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얘들아 수업하면서도 자 이번 주에 EU형 끝났으니까 다음 일주일 동안 EU형에 대한 추가 문제 더 해와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건 이게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사실 수업이 좀 크거든 근데 니네가 해야 될 건 이거지 이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듣기요 얘는 겸손하게 하십시오 일단 이번 수능에서 여러분들 듣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얘들아 듣기 때문에 2등급으로 내려가거나 3등급으로 내려가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급하신 분들은 더 하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웬만하면 모의고사 세트 17문제 세트로 가세요 일단 갱풀기 그리고 푸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들리지 않는 구간들이 만약에 있으면 해당 문제에 애매하거나 몰랐다는 표시하시고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이 세모나 물음표에 해당하는 해당 문제 요 놈 있잖아 요 놈의 스크립트 보세요 읽기 읽기 스크립트 읽기 근데 스크립트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듣기 문제가 아닌 거지 단어와 문장 해석의 문제인 거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지 근데 스크립트를 읽었더니 막상 다 이해된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의 과정 속에서 요 구간을 찾아야지 듣기 틀어놓고 구간 찾아야지 아 요만큼이 요거였구나 아 하는 걸 느껴야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거 다 찾으면 마지막으로 듣기만 하는 거지 문제 없이 스크립트 없이 듣기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이 단어묶음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를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여러 문제 세트를 하시면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됐어요? 네 고정도 요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 근데 막상 여러분이 어때요 이거 들어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였었죠 너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체계가 안 잡히거나 누가 시켜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부디 단언컨대 말씀드릴게 수업보다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없이 수업만 듣는다? 여러분들은 수업 때는 이해되는데 현장에서 못할 거야 근데 이걸 하고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뭐 설 아니네 된 거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성적이 오를 때를 더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지 됐지 얘들아 절대로 자습이 없이는 혼자 공부하는 거 없이는 성적은 절대 안 오릅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실 수도 있는 분들 또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서 됐지 얘들아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짜 이게 절실하신 분들은 좀 간단 간단하게 쓰셔서 어딘가 딱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실행을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4,5번 하고 하루 이틀 쉬어도 돼요 다만 끊기지만 마십시오 1년 내내로 봤을 때 계속하는 그 흐름을 유지하시길 바래요 됐지 얘들아 나 옷 좀 이제 벗어야겠다 미치겠다 이제 더워서 혼자 잘 공부하시고 저는 이런 빨간색에서 주로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